안녕하세요. 토픽2 한국어 능력시험 쓰기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저는 천성옥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다음에 제시된 분량 이건 뭐 너무 중요하죠. 200자 300자. 원고지 쓰는 법 이거 중요해요. 원고지 잘못 써서 많이 썼는데 점수 하나도 안 나와요. 저는 잘 썼는데 왜 불합격 했을까요?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. 보면 원고지가 이거 쓰는 거 잘못 썼거나 또 너무 많이 썼거나 연결이 안 되거나 이런 거죠. 그래서 글을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글을 써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자 마침표 있어요. 나는 학생이다. 끝났어요. 마침표 찍어줘야 돼요. 안 찍으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쉼표. 여러 개를 나열. 여러 개를 쓸 때 사과 찍고 포도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. 이렇게 뭐 이거 없이 이렇게 빈칸만 놔도 되지만 쉼표를 찍어주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물음표. 물어보는 표. 그 다음 느낌표라고 합니다. 와! 느낌표. 아시죠? 그 다음에 맛있어요. 이럴 때 쓰는 거. 그 다음 이건 말없음표라고 해요. 말을 하다가 말을 줄이는 경우가 있죠. 그럴 때. 끝나진 않았는데 그냥 저 하면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. 그럴 때 땡땡. 한 칸에 쓰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큰따옴표는 말하는 대화를 원고지에 쓸 때. 글을 쓸 때. 큰 따옴표. 두 개가 큰 따옴표입니다. 그거는 대화예요. 말하는 거. 그 다음에 하나를 쓰는 거. 작은 따옴표예요. 따옴표. 이거는 강조하고 싶을 때. 또는 다른 사람 말을 옮겼을 때. 인용할 때라고 합니다.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. 토픽에 쓰기에서는 쓰기 문제에서는 이 따옴표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렇죠? 특히 대화문은 쓰지 않으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문제 5. 진짜 중요하고.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1, 2, 3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. 문장으로 풀었을 때는 첫째, 둘째, 셋째 아니면 첫 번째 또 그 다음,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어떻게? 원인으로는 무언, 무언, 무언 등이 있다. 등.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등을 쓰죠. 등. 그 등을 쓰면 말한 것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많이 있든 없든 등 써주시면 좋아요. 여러 가지를 쓸 때. 그러니까 여러 가지. 이것만 있을까요? 더 많이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럴 때 는 등이 있다.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피해. 피해를 써야죠. 순서를 이렇게 해야 돼요. 지구온난화의 원인. 원인. 왜? 왜 지구가 온난화 뭐예요? 지구가 더워지고 있죠. 그래서 왜 더워지고 있을까? 네, 원인은 이게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원인 때문에 어떤 피해가 일어났죠? 결과는 것이다. 기 때문이다.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. 그것이 피해를 설명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해결 방안으로는 여기 있어요. 네, 등이 있다. 다고 하겠다. 라고 볼 수 있다. 끝내는 표현이에요.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냥 확충등이다.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충등이 있다. 있다고 하겠다. 이런 방법, 이런 방향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직접 써봐야겠죠. 자, 잘 보세요.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는 환경과 대기의 오염. 뒤에 또 이어지니까 쉼표. 인간의 인위적 활동. 그리고 여기는 과를 썼어요. 연결할 때. 인간의 활동과 산업시설의 증가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이 있다. 그렇죠? 산업시설 증가. 원인이죠. 등이 있다. 뭐 이렇게 쓰면 돼요.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원고지에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. 이는 앞에 문장을 뒤로 그대로 가지고 갈 때 앞에 걸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. 그럴 때 이는, 이는 곧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?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다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심화 문제 풀어봤습니다. 다음 문제에서 우리 또 연습하러 오실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